네요. 서로예요. 언제 왔어요? 밤 그 말은? 어제 어제는? 까반? 언제? 언제? 어제? 응. 어젯밤? 어제도? 그 말은? 그 말은? 어젯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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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왔어요? 아... 일곱 시에 어젯밤 일곱 시에 왔어요. 네. 그래. 언제 다시 사무실로 가요? 언제? 응. 다시. 사무실로 가요. 그... 그... 그 스마랑? 응. 그 스마랑? 응. 그 스마랑? 계속 스냅아 봐. 성격하네. 아, 계속 스냅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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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냅이인. 스냅두. 호요일... 하루 1, 14에요, 생각해. 아니. 하루 일, 16.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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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일? 히로일 명고 명고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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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스마랑으로 스마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응 응 발리 돌아가요 발리 발리 그스 마랑 마다리스니 민구 두판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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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스마랑으로 스마랑으로 돌아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스마랑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스마랑으로 돌아가요 자 오늘 그럼 공부해 봅시다 오늘 몇 쪽이요? 118 118 118 부카사 부카사 Ú 2 2 2 1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본. 수다 불운, 베이크 마리. 인이 수다. 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일본. 오늘 오지에서 만악가요. 만악가요? 하루 ini, mau bertemu dimana? 학교 appen, 학교 appen, 어때요? bagaimana kalau di depan sekolah? 구wayo, gerom, sesijem, 만악가요. baiklah, bagaimana bertemu sekitar jam 3? hmm. kalau begitu, bertemu sekitar jam 3? hmm. 네, 이따가 구wayo. ya, sampai ketemu nanti. hmm. bagus. 잘했어. 다음 2번. 아, 너무 힘들어요. terlalu sulit. 음. 그럼 좀. 음. 몸 주, 몸 주 가요? 아, 그럼 좀 쉴까요? 아? 쉴까요? 그럼 좀 쉴까요 쉬다 뭐에요 쉬다 어이 스테라 하여 그래서 잡아봤냐 지원 수요 까요 으니miş 입사람 찌만 수요 아직도 할 получается 요는 막 breve 으 holiday 18 좋아요. 그래서 다음 3번 해봅시다. 뭐 음식을 주가요? 아 여기 보면 먹읍시다 있잖아요. 먹읍시다. 뭘 먹을까요? 그렇죠. 뭘 먹을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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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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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의 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시작할 때 나는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ato 서서는 운동을 시작할 때 공연하며 운동을 시작할 때 다음 5번 menari semua sudah dibaca k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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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ah dibaca karena menari karena menari saya menari menari ini saya menari saya kita membaca 고마워요. 부디 먼저 보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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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읽고 싶었어요. 제가 이 바짜는. 그렇죠. 빈잠. 그렇죠. 빈잠. 빈잠. 빌릴까요? 빈잠깐. 빈잠깐. 빈잠깐 빌려주다예요. 빌려주다. 빌려주다. 머민잠. 빌리다. 머민잠깐. 빌려주다. 빌려주다. 그러면 제가 책을 빌려. 빌려주다. 빌려 주가. 그렇죠. 빌려. 줄. 까. 요. 바구 잘했어요. 자 선생님 따라 하세요. 다리 너머로 사또 1번부터. 오늘 어디에서 만날까요? 오늘 어디에서 만나가요? 학교 앞은 어때요? 학교 앞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3시쯤 만날까요? 좋아요. 그럼 3시쯤 만날까요? 네. 이따가 봐요. 네. 이따가 봐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좀 쉴까요? 그럼 좀 쉬어가요? 자 여기서 힘들어요는 짭백. 아이 쩌릴라.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상하릴라야. 너무 힘들어요. 아 부간이 너무 힘들어요. 부간이 너무 힘들어요. 부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다음. 3번.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여기는 땜베가 맛있어요. 여기는 땜베가 맛있어요. 그럼 템베를 먹읍시다. 이상해요. 그죠? 다음 4번. 방학에 같이 운동할까요? 운동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 책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서 다 읽었어요. 제가 책을 빌려줄까요? 고마워요. 저도 읽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읽고 싶었어요. 자, 다음 못. 자, 못 무슨 뜻이에요? 못. 띠다. 띠다. 비사. 아, 못. 띠다 띠다 비사야. 그래서 까다 다 사르다. 까다 다 사르다는 못. 블라블라 다. 그쵸? 못 가다. 못 먹다. 그쵸? 까다 다 사르다.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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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을 을랄. 을랄. 못. 하다. 무. 다다. 아, 을랄. 못. 하다. 자 축구하다 축구하다 뭐예요? 축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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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마니 세팍볼라 오 축구 축구하다 축구를 못하다 아 못하다 에요 못축구하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못축구하다가 아니고 축구를 못하다 을을 못하다 공유라 못하다 응 쭈고 쭈고 아따 쭈고 이런거 다다 응 자 한번 해보세요 바이마니 비사야 할 수 있어요 네 네 좁아 1번 2번 3번 4번 4번 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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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에 왔을 때 오늘 하루에 왔을 때 오늘 하루에 왔을 때 왜요? 왜요? 하루에 왔을 때 자, 누룽, 랄 루 아, 들어가세요. 이거 같은 게 아파서요. 자, 원래는 들어가다 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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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원래 마숙이에요. 마숙. 어, 마숙. 어, 근데 이제 보통 들어가다는 마숙인데 집에, 집에 들어가다 그래요. 뿔랑 알겠죠? 집에 들어가다 집에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다. 아, 이게 뿔랑이에요. 집에 들어가다. 친구하고 놀다가 버릇비 사. 헤어졌어요. 이따가 외아를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 수다 불랑. 수다 sampai di rumah. 어, 집에 들어갔어. 어, 수다 di rumah. 알겠죠? gioyle Atlanta 가치 진곡 목고 DR로가 수다 오, 혹시 έχ어 Paul Hause spel 천천히 먹고 그죠? 먹고 남산 애드 사냥 centered ああ? 뭐 같은 처음 계신지 사실. 맘처럼. 맘처럼. 네. 알겠지요. 그 지난번 지체로. 맘처럼. 맘처럼. 오우. 오우. 그 말이예요. 요즘 요즘. 요즘. 요즘 너무 바빴소. 집안일을 일을 하다. 일을 못 바빠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어요. 집안일 뭐예요? 집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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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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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 일을 못했어요 아르티냐 오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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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오늘 하루 하루 아침 네 저녁 저녁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이 glossל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안 가는 Zarago가 더 이상한 pleased 외에 갈아가서 이 글은 안에서 나눠가서 못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술을 잘 마셔요? 비사민움? 잘 마셔요는 뭐예요? 잘 마셔요. 비사민움, 알코올 등간 바익? 그쵸. 비사민움, 알코올 등간 바익? 무슨 뜻이에요? 아르티냐 아빠. 아? 아르티냐 아빠. 비사민움, 알코올 등간 바익? 좀 이상해요? 아네. 그쵸? 음.. 아네 kenapa 장? 아네. 비사민움, 알코올 등간 바익? 무슨 뜻이에요? 비사민움, 야.. 비사민움, 다운 바익. 민움, 민움 안타рас성. 술을 잘 마셔요. 술을 잘 마셔요. 아니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음.. 술을 못 마셔요. 아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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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쇼스를 식힐까요? 만약에 쇼스를 식힐까요? 식힐까요? 식힐다. 식힐다. 주문하다. 주문하다. 주문. 뭐에요 시키다 주문하다 시키다 주문 주문하다 옥상 kalau begitu pesan just pesan just ini kumawoyo ya terimakasih 그렇군요 상봉 인다 심연 운동화 주화해요 인다 suka olahraga 내 acu 주화해요 야, sangat suka segitu cel tayo bisa bisa bermain ski dengan baik bisa bermain ski dengan baik 아니요, ski는 못해요 아니요, ski는 못 자, ski 타다에요 ski를 못다 따 따 따 못해요 아니요, ski는 못해요 아니요, ski는 못해요 다음 4번 다음 4번 4번 밥 먹고 합시다 아 아 밥 먹고 합시다 자, 아유 아유 다섯시 반이에요 자, 다섯시 반이에요 아 다섯시 반이에요 아 다섯시 반이에요 아빠 아 아 벌써 밥을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알겠죠 아 아 아 아 벌써 밥을 먹어요 일 바빠서 점심을 점심을 못 먹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 일이 바빠서 점심을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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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늘은 조금 일찍 먹읍시다 먹읍시다 오늘은 조금 일찍 먹읍시다. 보통 저녁은 몇 시에 먹어요? 보통 저녁은 몇 시에 먹어요? 저녁은 여섯 시에 먹어요. 근데 지금 마오 마칸 잠바라빵. 다섯 시 반.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먹읍시다.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일찍 집에 가려고 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려고 해요. 왜요?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어요. 술을 잘 마셔요? 술을 잘 마셔요? 아니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아니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못 마셔요. 그럼 주스를 시킬까요? 그럼 주스를 시켜가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인다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인다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스키도 잘 타요? 스키도 잘 타요? 아니요. 스키는 못 타요. 아니요. 스키는 못 타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다섯시 반이에요. 다섯시 반이에요. 벌써 밥을 먹어요? 벌써 밥을 먹어요? 일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일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먹읍시다. 오늘은 조금 일찍 먹읍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다음 읽기 해봅시다. 읽기. 자인이 블룸이야. 응.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자 뒷걸이 잠깐 눌러. 먼저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ит. 오. Uh, отлично.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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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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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갱ius 다 했어요 불러 보세요 아 불름 네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김밥을 준비할까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몸포로 시합kan, 문의합kan, 문의합kan 문의합kan 시합kan, 시합kan, 김치, 김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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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하라 아니에요 자 사야 제가 김치를 제가 김밥을 준비할까요 사야깔로 사야문약간 김밥 하기마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그럼 부탁해요 아 알겠죠 원래 부탁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아 원래는 부탁하다는 무슨 뜻인데 여기서는 그럼 부탁해요 네 그럼 부탁해요 오케이 바이 그 말이에요 아 또 야 신라깐 해도 돼요 그럼 부탁해요 우리 또 오케 바이 제재는 아 오케 바이 아 또 야 오케이 신라깐 해도 돼요 다음 2번 2번 내일 만화 가요 하루 이니 오늘? 아 배석 배석 bertemu 미안해요 마압 내일은 약숙이 있어요 야 그렇죠 약숙이 또 아자 사 아 잔지 배석 아자 잔지 아이씨 으음 오케 울息 으음 울 왔다 왜 제가 사과에 왔습니다. 입니다. 내가 아파드 사과에 왔어요. 내가 아파드 오 élSJ , 아니야, 이제에 왔어요. 과연 그가 왔어요? 왜냐하면 아파드 대신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가hare 다음 4번 4번 중국어 또 하에오 중국어도 하에오 비싸바사 만날인 중국어는 못해요 다 비싸바사는요 도는 뭐예요? 도 주가 비싸바사 만날인 주가 비싸바사 비싸바사 만날인 주가 중국어는 못해요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김밥을 준비할까요? 제가 김밥을 준비할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내일 만날까요? 미안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중국어도 잘해요? 중국어도 잘해요 중국어는 못해요 중국어는 못해요 중국어는 못해요 음 자 다음 2번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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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å을 compart도 hostel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Believe 사람이 하면 Bonus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배가 ainsi 배가 아파서 못 이ASE 배가 아파서 acquire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잠시만 옆시에 ups 이게 태풍 grade 알겠습니다. 몇 살인가? 몇 살인가? 오! 몇 살인가? 몇 살인가? 몇 살인가? 19년간 19살이 형 28살이 형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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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 29년 신발리, 어때요? so bagaimana dengan sepatu? nuna 물 사이지를 모르소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너는 사이지를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어떻게 하는지? TOPIC 아 누나는 다음 주에 요헨나 바이오 아 각각 minggu depan akan pergi 벌리구 아 아 모자가 요 이리오 하 가에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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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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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 조소 고마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드리마카시. 아, 드리마카시 아다스. Và이 고만나시, 드리마카시. 아, 반도원이야. 고급 반도원이야. 아,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랫디야. Karena anda, 몸antu saya. 자디, 드리마카시. 그 말에요. 자, 원반뚜사야 자디 뜨리마까시 그 말이에요. 뜨리마까시 아다스반뚜왔냐, 뜨리마까시반뚜왔냐.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숙제. 숙제 1번, 2번, 3번, 숙제 해보세요. 여기 3번도 숙제 해보세요. 122초까지 숙제에요. 네, 사연. 그래요. 자, 오늘은 뭐 할거에요? 네? 오늘은 뭐 할거에요? 어머니오orro으로 같이 global 소통uto 한편과 영어로 무엇이 시도하니 아? 1.1은 좀 더 조용이 제공집 만들기 무엇이 도착할지 무엇이 도착할지 및 단체성 아 그래요. 코로나 조심하고 주말 잘 보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